소유님이 진짜 맵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무조건 매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이 나만도 안 매운 것 같아 사장 자들게 조금만 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비였는데 쫄면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소유님이 진짜 맛있다고 맵다고 추천해주셔가지고 꼭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매운 쫄면으로 유명하긴 한데 만두도 진짜 맛있대요 사실 여기 만두집이에요 고기 군만두 고기 군만두 찐만두랑 안 매운 거 중간 매운 거 있는데 무조건 매운 거 소나만두 고기 억은 would 고기 육입 고기 갈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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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피가 되게 부들부들해요 김치만두인데 김치맛은 많이 안 느껴졌고 오일은 저는 고기맛이 많이 느껴져요 피가 되게 부드럽다 음 단무지랑 먹으니까 맛있다 와 완전 중국집 만두 비주얼인데 대박이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소희님이 저한테 카메라 꺼지고 꼭 먹어보라고 시켜 먹어보라고 했는데 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매운 쫄면 한 번 더 먹으면 좋겠는데 매운 쫄면 혹시 이거 매운 쫄면은 맵기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분들 불닭보다 훨씬 매운 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에도 봤는데 소스 느낌보다 고춧가루 맛이 많이 느껴진다 했어요 다데기 느낌인데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제가 무작정 자른 게 아니고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머리 자르듯이 한 요정도? 음 맛있다 맵기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3 정도? 근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거 아 진짜 리뷰 봤을 때 진짜 많이 맵다 했거든요? 그 기분 좋은 고춧가루 맛이 좀 더 나는 것 같고 쫄면 되게 물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면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돼지깨도 그런가? 이거다 보이세요? 약간 폐수트리처럼 겉이랑 이렇게 살짝 나눠진 거 이게 진짜 군만두 맛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닭가님도 엄청 너무 매워서 그거는 못 먹겠다고 살짝 안에 공기를 빼고 양배추가 많아서 되게 좋다 쫄면 먹다보면 물 생기는데 거의 물이 안 생겨요 꽤 종류가 많거든요? 사실 지금 쫄면 먹을 날씨는 아닌데 만둣국을 먹을까 고이 만둣국 하나 매운 쫄면 하나 매운 쫄면 시켰어요? 군만두를 먹다면서 느낀 게 엄청 기름질 것 같잖아요 왜냐면 너무 잘 튀겨져서 근데 약간 에어프라이게 엄청 잘 튀겨진 느낌 피가 맛있다 피가 저희 매니저님도 매운 쫄면 시키셨거든요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건지 한번 볼 수 있게끔 매운 쫄면이지만 맵진 않은 쫄면 계란은 빼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장 더 달라고 하면 민폐겠죠? 차장... 혹시 이거 자대기 좀만 더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스만맛 소스맛 소희님은 캡사이신 맛을 싫어하셔서 고춧가루 맛을 되게 좋아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송주불냉면을 되게 좋아하신다 하셨는데 진짜 고춧가루에 기분 좋은 그 맛있는 맛 얘는 만둣국 지금 엄청 추워서 김밥천국 이런 데 가면은 무조건 만둣국 먹거든요 음 오 이거 맛있다 어우 이제 드셔보세요 반응이 궁금해요 나만 안 넣은 건지 얘도 커팅식 머리 자르듯이 얘는 한 중단발 정도로 소스가 아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서 더 맛이 맛있을 것 같아요 매워지진 않았는데 맛이 더 잘 배워서 그런지 저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사이밍 양념장 도트 치즈볶음 코코넛 매운 쫄면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만두집은 만두집이다 만두가 더 맛있다 얘는 액티스입니다 면보다 야채 소스가 더 많이 베이는 것 같아요 육수가 되게 신기하네 뽀얀데 멸치는 아니야 바지락? 멸치는 아닌 것 같아요 바지락 육수? 맛있다 아 만두국 왜 이렇게 맛있지? 전 사실 만두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하나만 더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매워요? 아 매우세요? 그래요? 아 나 진짜 이상한가 봐 마지막으로 이거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고요 만두 라면 시켰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든 생각이 쫄면 소스 안갖고 매운 냉면 소스 그런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맛이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소스에 절여 먹어야겠다 소스에 절여 먹어야겠다 국물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이게 되게 맑은 계란 우와 너무 귀엽다 계란이 되게 퐁실퐁실해 완전 꼬들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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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묽은데 국물이 맛있는 거 오면은 맹물로 안 끓이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로 끓이시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아님 아님 바지락국수 너무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지만 약간 오지랖 같아서 오지랖 같아서 뜨거 뜨거 사장님 혹시 이거 무슨 국물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사장님 사골 육수 사골 육수 아 그래요? 아 사골이 없네 역시 난 아무것도 몰라 음 그리고 뭔가 제가 매운 것만 좋아해서 엄청 매운 라면 이런 거 좋아하실 줄 아는데 저는 오히려 계란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더 좋아요 뜨거우면 먹기 힘들어서 좀 식혀둘게요 근데 먹다보니까 배가 불러요 너무 맛있는 식사였다 여기까지만 딱 먹고 가겠습니다 소윤님이 추천하신 쫄면 맛있어요 매운 쫄면은 많이 맵대요 그래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거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